똑같은 상황이예요. 우리는 이미 돈을 받았어요. 네, 우리는 돈을 받았어요. 네, 우리는 돈을 받았어요. 네. 우리는 돈을 받았어요. 우리는 돈을 받았어요. 어머, 통화도 안하겠대. 이건 슬빙버스가 아니에요. 이건 지역버스에요. 이건 진짜 감옥 같아요, 형님. 저희는 내일 루앙프라방을 떠납니다. 저희가 치약라이까지 갈 건데 치약라이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비행기로 가는 방법? 네. 아주 천천히 이틀을 가는데 중간에 또 다른 도시에 가서 가고 다음 보트를 또 타야 돼. 아무튼 그런 슬로우 보트를 타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슬리핑버스 우리가 이제 타고 갈 건데 여행사를 많이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저렴하네요. 일단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치약라이까지 가는 건 제일 저렴했습니다. 여기 루앙프라방에서 회의사이까지 가는 슬리핑버스는 39만 깁이거든요. 근데 그냥 69만 깁에 치약라이까지 가는 걸로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치약라이 태국으로 떠나는데요. 페이사이까지 한 1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국경을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미니밴을 타고 치약라이까지 데려다 주는 비용이 69만 깁입니다. 여기가 버스 터미널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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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지 않은 돈을 힙 드는 데 쓰고 있는데 국경 사람들한테 돈을 드끼느니 차라리 뚝뚝이 시장님한테 힙을 드리는 걸로 기다려 주셔서 와, 갖다 주셨어. excuse me, umbrella. umbrella. 아, 침을 줬어요. 대부분은 다 착해. 아, 맞아. 오, 대가를 바라고 해주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지금 저거하고 있대요, 지금. 일부러 떨어뜨린 것 같아요. 하하하하. 거의 20분 가까이 숙소길 타고 와서 다른 버스 터미널로 왔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아주 험난합니다. 회사인. 회사인. 여기 짐을 싣는데, 닭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오리를 넣을 건가 봐요. 이게 한 2,000kg. 아, 또? 아니, 화장실을 몇 번 가는 거야. 아니, 지금 써놔야지, 자기가. 그래.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마지막이라고 갔다 온 것 같은데, 계속 2,000kg을 쓰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야. 우리 이제 돈이 안 나왔다고 해, 이제. 2,000kg을 줬는데, 장도랑 좀 차가죠. 그래서 그냥 왔어요. 자기,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왔어요. 아, 안 들어가고? 아주 황당하네. 4시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4시 45분입니다. 언제 출발하냐고 물어봐도 모른다는 답변만 하시고 계셔가지고. 물건 싸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몇 시에 출발하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 방금 되게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저 안쪽에, 부스 쪽에 들어가서 이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냐고 정확하게 물어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티켓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티켓을 보여줬더니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간대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우리는 분명히 치앙라이까지 가는 돈을 다 지불을 하고 왔는데, 돈을 더 내래. 여행을 가고 있는 곳에 갔다. 여행을 가고, 항시장에서. 아, 항시장에 오신 이곳에 온난화가? 여기 그곳에 도착할 것인지. 예, 혹시. 여행을 가고 있는 곳은? 네, 그리고 우리는 항시장에 오신 것 같습니다. 항시장에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 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اذ이 뭘까요? 아, 우리는 유튜버예요. 너 유튜버? 오, 정말? 예예예 follow me on insta Eleanor Lang Dao where are you from? we are from israel israel? yeah come with us to changrai what a wonderful experience this one doesn't work and we have to buy another ticke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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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저 사람이 나한테도 그랬어 the same situation we pay already yeah we are too do you have these tickets? yes we have more tickets oh my god these people are paying more money we paid money we paid money to go on this bus oh my god we paid money to go on this bus yeah doctor why not? we paid money to give them here to bring them there well we don't have money we want this you help us we paid money to go on this bus we paid money to go on this bus we paid money to buy are we paid money to go on this bus uh... 자리가 없어 저는 자신을 울어버릴거에요 와, crazy 하하하하 스페셜 메모리 진짜 좋은 메모리 저 사람도 자리가 없어 복도에다 정말 최악의 슬리핑버스다 와... 라오스에 오세요 저는 라오스를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 라오스를 싫어해요 지금 처음으로 시계소에 도착을 한거 같거든요 어머나 왜? 누가 또 타나봐 오, 두사람이 더 탔어 오, 두사람이 더 탔어 이거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인쌍 도착해 지금 세웠는데 사람을 더 태웠으면 진짜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아니, 이럴거면 두대로 운행해야지 이건 슬리핑버스가 아니야 이건 지옥버스야 지옥버스? 와, 진짜 복도에 안 있는 것만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거든요 여기 중간에 앉을 틈도 없는데 계속 사람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어떡한지 진짜 감옥 같아요 와, 진짜 끔찍합니다 복도에도 꽉 차고 최악의 버스도 이럴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복도에 안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휴게소 가면 자리 뺏힐 것들이 여러분들은 비엔티엔으로 거쳐서 가시거나 비행기를 타고 하시거나 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 차를 타게 된 거 이 차 못 탔으면 더 일이 꼬였어 맞아 이렇게 해서 한 열 한 시간 정도 더 가야됩니다 그래도 한 세 시간 오잖아 우리 한 두 시간 반 정도 온 거 같아 잘해 조금 더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경험이지 뭐 오케이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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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처음에 도착한 버스터미널이 있거든요 근데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버스 운행을 안 하고 다른 버스터미널로 우리를 보낸 거거든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거기선 자기네 버스티켓이 아니니까 돈을 더 내라고 한 거고 기존에 있는 걔네 버스티켓은 이미 풀로 다 차 있는 상태인데 우리를 더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완전 부족한 상태로 저희가 완전 낑겨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추측이 돼요 정말 이 버스를 다시 하고 그만큼을 또 다시 가야 된다니 아 끔찍합니다 한번 가게 아 이곳은 5,5시간 정도의 운행이 더 좋지 않나요? 이곳은 5,5시간 정도의 운행이 더 좋지 않나요? 6,5시간 정도의 운행이 더 좋지 않나요? 거의 15시간 걸려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황스러운 거는 여기에 아무도 저희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요 아무튼 여기서 페이사이까지 또 뚝뚝이를 타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또 알아서 가야 되나봐요 뭐 이렇게 그지같은 경우 다 있지? 저기 5만깁을 달라는 거를 3만깁으로 합의를 받거든요 1인당 라오스 페이사이 국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국경과 라오스 국경을 이동하는 버스가 25밧이에요 25밧을 내거나 2만깁을 내거나 지금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찾아다녔는데 안 계셔가지고 우리가 뚝뚝이 타고 온 건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한국어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기다려야 할까요? 여기가 기다려야 할까요? 여기가 기다려야 할까요? 좋은 주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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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하긴 했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 그 사람이 늦게 왔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우리가 내렸을 때 그 사람이 있었으면 이게 혼란이 없거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기사님도 안 오고 쟤네 기사님도 안 오니까 우리가 다 같이 혼란이 왔고 뚝뚝이를 타고 온 거지. 저희가 이 티켓 값은 받았고요. 뚝뚝이 값은 뭐 날라왔지만 뭐 이것도 좋은 경험이야. 값진 경험이긴 한데 나는 라오스 슬리핑 버스는 권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슬리핑 버스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국정의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태국 국경만 넘으면 마음이 진짜 편할 것 같아. 이 국경과 국경 사이가 좀 꽤 원해. 버스를 안 타고는 갈 수가 없네. 태국으로 입국했고요. 태국은 돈을 뭐 요구하는 것도 없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 밴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태국을 정말 사랑하게 됐네. 딱딱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지. 태국을 건너와서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정해진 대로 계획대로 딱딱 진행되는 거구나. 캐족한 미니뱅. 그리고 사람도 더덩군데 하나 없고 아 진짜 너무 좋아. 아무튼 태국이 좋습니다. 당분간 슬리핑 버스는 얘기도 꺼내줘다. 빨리 그 쇼핑센터에 물어서 빨리 마시는 게 먹고 싶다. 그래 안 그래. 뭐가 재미있고 싶어? 한식? 깔끔한 거 아무거나 먹고 싶어. 한식 먹고 싶어? 한식 먹고 싶다. 한식 먹고 싶다. 한식 먹고 싶다. 여기 22살짜리 이스라엘 친구들인데요. 2년 동안 군대에 갔다 왔대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에 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낵을 맛있네요. 오케이. 아무튼 귀엽네. 북킹닷컴에서 450바트 주고 예약을 했는데 380바트에 해주시겠다고 직접 얘기해야 더 저렴하니까 미리 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칭라엘은 3시티 투어 바이템. 이제 다. 소크란 페스티벌 때만 그때만 진품을 보여주는 거지. 이 투어가 무료라는 게 안 믿기는데? 너무 좋다. 이거 치앙라엘 오시면 꼭 해보세요. 자기한테 최적화되면서 이 투어라고 할까? 너무 좋은데? 거의 패키지. 패키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